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속사도 시대 변진가의 시대 그리고 천재들의 시대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을 쭉 교부들을 지나서 니키아 공유회를 지나서 그렇죠. 네 오늘은 아마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분은. 이분은 도덕교과서의 철학 분야에 나오기도 하고 세계사 분야에 나오기도 하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쓴 책은 다 아는. 그 다 볼 수 있죠 정말. 그렇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네. 영어로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죠. 어거스틴. 늘 저는 어거스틴 하면 망고스틴 이 생각이 나죠.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신학이라고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서구에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서구에서 들어갔다고 할 때 그 서구라고 할 때 한국사회에서 20세기 초 아니면 19세기 말 서구는 미국이 거의 전보였죠. 그렇죠. 뭐 개신교는 더더욱 그렇죠. 선교사들을 거의 우상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뭐 미국 혹은 영미계열 쪽에서 이제 말해지는 게 거의 전보라고 생각하시네요. 교수님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이제 우리 교단 저희 교단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의 뿌리는 또 이제 그 미국의 남침례교단 그 서든 베프티스트 사우스 웨스턴 진학대학 뭐 이런 곳이니까 우리 학교의 많은 분들은 미국 박사들이십니다. 영국이나 독일 박사들이 와서 발붙이기가 물론 학문의 높이를 따지기에는 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영국 박사님들 독일 박사님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보수교단들은 다 거의 비슷한 분위기일 거예요. 교단의 예를 들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단의 어떤 특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보수성이 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데서는 미국의 어떤 보수교단들이나 보수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이나 프랑스 뭐 이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자리 잡기 쉽지 않죠. 아유 자유주의 신학이죠.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신학의 어떤 편중성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뭐 이제 뭔가 이제 학문의 부분이 아니라 뭔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을 다시 한번 고르게 재편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바람을 한번 씹어봅니다. 뭐 그런 것도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문의 어떤 깊이라고 하는 게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든 어느 정도의 어떤 학문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품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이전에는 미국만 갔다 오면 또 미국 가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미국만 가면 다 미국 박사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공부 어떤 데서 어떤 공부를 하든 다 미국 박사 하면서 인정을 해봤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어떤 학문 신학적 학문으로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 같고 미국 역시도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구분할 건 구분하고 우리나라도 신학교 혹은 또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라고 해서 다 좋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특정한 어떤 신학교가 지나치게 어떤 신학의 어떤 전부인 것처럼 이제 말하는 그런 신학의 어떤 편중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사라져야 되고 또 저는 앞으로 한인들도 많아지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공부하신 분들도 많아지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는 점점 한국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아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뭐 널리 알려져 있는 비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상사 하고 있지만 이 신학으로서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문제를 조금 더 폭넓게 봐야 하는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신학 그러면 이제 교리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교단의 교리를 반복하는 거예요. 특히 조직신학은 그런 성격이 강했죠.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편협하고 아니면 특정한 어떤 가치체계를 정당화해 주는 그러니까 신학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독교 사상에 대한 어떤 폭넓은 총체성을 얹혀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교단이나 아니면 굉장히 어떤 편협한 사람들의 생각을 정당화해 주는 도구로 사용되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 자체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일이죠. 그러면서 특정 시대에 형성된 교리가 전문의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개토화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이런 현상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전반적으로 한국의 신학대학들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각 교단에서 대표적인 신학대학들도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mdb 과정 목회학 과정을 하는 이제 신학대학원들도 이미 뭐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미달이 좀 속출하고 있고요. 이게 저는 어떤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신학이 학문으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또한 교단의 어떤 특정한 교리를 정당화해 주는 식으로 편협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해서 왜곡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술을 믿는 사람들도 더 이상 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을 신학을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진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반지성주의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반지성주의 이거야말로 진짜 반지성주의죠. 다시 말해 특정한 어떤 사상의 어떤 체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는 것처럼 아니면 특정한 이돌로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반지성주의인데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주의를 얻게 되면 더 일반 어떤 다른 사회적인 인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절대화를 전대로 하기 때문에 비판이나 아니면 뭐 토론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이전의 그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니케아 이전의 그 다양성보다도 지금은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살펴봤지만 정말 요즘 입장에서부터 어떻게 저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교부들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교부들하고 이단다라고 또 엄격하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규정할 때에 적어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좀 더 포괄적으로 그걸 바라봤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이후에 니케아 공예 이후에 형성된 기독교 교리에 비춰볼 때 좀 이상한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초기 교부 아니면 뭐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성인으로 어떤 이들은 또 추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꽤 포괄적인 하나님에 대한 혹은 교회에 대한 예수구시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21세기의 한국교회는 그것보다도 더 신학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나치적인 것 같아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회귀라 되어져 있고 이거 전체주의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비판적이지 않지만 비판적이긴 한데 저도 비슷한 주제로 책을 썼죠. 저는 그걸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전체주의적인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를 종교가 정당화해 주거나 그 반대로 기독교 내에 그런 전체주의적이면 파시즘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교권주의가 어떤 정치형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기독교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한국교회는 이미 2020년 정강훈 현상을 통해서 정강훈 현상 그러한 것들이 내면화되기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내면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한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정치에 혹은 특히 정체주의적 정치에 종속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과 다양성을 구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면 이단과 다양성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이단은 분비 종류자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들먹이는데 자칭 예수다 자기 칭 메시아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단이죠.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이런 경우는 그거는 신학적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는 한국에서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신학적으로 따져봐서 복잡하게 구조적으로 이게 아니고 그냥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아메라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하고 어떤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형성되는 신학적 다양성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참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의 사유를 해보자. 고민을 해보자. 그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철학적 구조와 사상적 구조와 또 우리 종교적 조직신학의 구조들이 생겨져 왔는지를 공부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중요한 겁니다. 이 양반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본 틀은 아무리 서방교회의 종합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서방교회든 동방교회든 어거스틴을 떠나서 기독교 신학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이 있어서도 예를 들어 비트킨슈타인이라든가 하이데거라든가 한나 아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글 속에서 아우스티누스의 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그리고 그런 기반들이 아우스티누스를 비판하든 아니면 뛰어넘으려고 하든 어떻게든 출발점에서 아우스티누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아우스티누스라고 하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고백록. 그렇죠. 고백록. 고백록. 참외로. 고백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록이 일단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 얘기도 너무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모니카. 그리고 만의교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그리고 아 원재론의 창시자. 좋죠. 이 정도의 키워드가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이 수준보다 조금 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이 정도지 않을까. 그렇죠. 아우스티누스가 한국 교회에서는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다기보다는 엄청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좋게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역동적인 삶을 살았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말 방탕화에서 돌아온 성인. 어떤 이런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스티누스를 관련된 아우스티누스를 또 설교 시안에 예화를 든다든가 문장을 인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는 아우스티누스가 굉장히 익숙한 신학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또 정작 아우스티누스 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제가 신학대학 같은 데서 강의할 때 제일 학생들이 놀라는 장면은 아우스티누스의 어떤 신학적 체계는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면은 다 놀라요. 신플라톤주의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의 신학체계가 어떤 뭐랄까요 철학체계 아니면 그런 또 신플라톤주의와 같이 들어보도 못한 그런 어떤 체계에 기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이러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또 아우스티누스 이야기하다가 토마스 아키나스 이야기하면 토마스 아키나스는 또 아우스티누스를 비판하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뭐 이럴 때 이야기를 하면 또 예? 예? 거기서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신학은 세속학문이나 아니면 좀 직접적으로 철학 서구 철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야만 막 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양성이나 편중성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철학과 신학의 어떤 우위를 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명제가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교적 어떤 세계관 내지는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철학은 우리를 돕거나 아니면 배제되어도 상관없는 신학을 뺀 신학만 있어도 되는 그런 기독교.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랐거든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근대적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식 중심. 많은 지식을 단기간에 또 짧은 시간에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해는 그 다음. 그냥 거 외우는 것. 외워서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그게 근대적 교육인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토마스 아키나스의 그 명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 철학은 다 필요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어떤 중세는 결국 형의사학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의사학을 하기 위해서는 철학의 형의사학을 기반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사실 그 명제에 대해서 왜 그런 명제가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 속에서 큰 의미를 가졌는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들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을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 명제만 엄청 좋아요. 사님들 중에 보면 토마스 아키나스의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카톨릭 신학이라고 해서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명제만 가져와서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대립이 생기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니까 본인이 3년 mdb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게 모든 성도들의 의견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명제를 가져오는데 정말 신학의 도구하죠. 사실 어거스틴이 태어난 데가 타가스테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요. 이게 명칭이 어려워요. 타가스테. 이게 남아스테도 아니고 타가스테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태어난 동네를 얘기하고 서울에서는 서울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히포 히포의 아우구스티루스 이렇게 불려진단 말이죠. 그 나중에 히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년에 저도 이쪽 지역 서국 아프리카 쪽 명칭이 익숙치 않아서 저도 이걸 적어왔는데 타가스테라고 하는 마을이 히포 부근에 있는 루미디아 키르텐시스 지방의 한 마을이 타가스테에요. 이름이 어렵죠. 저 웬만하면 외워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쪽 지역 명칭은 외울 수가 없어요. 알제리 근처라고요. 지금의 알제리 근처. 타가스테. 그러니까 타가스테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루미디아 키르텐시스라고 하는 지방 안에 있는 마을이고 이 지방이 히포 부근에 있는 거예요. 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지. 얘 타가스테와는 다른 곳이지 않습니까 히포는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서 여기에 히포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주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책도 썼을 거고 거기서 그래서 아주 만련의 히포에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타가스테의 어거스틴이 더 만약에 그렇다면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른 교부들 보면 전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태어난 지역고 활동하는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누구 뭐 이렇게 특히 이제 학문이 발전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학문을 하고 그 지역에서 주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순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아니면 그 지역에 있다가.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억압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로는. 이걸 뭐 들어내놓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다 보니 대부분 또 활동했던 태어난 지역과 활동했던 지역 혹은 공부했던 지역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구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삶 자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 군데로 옮겨다니면서 또 생활을 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도 갔다가 밀라노도 갔다가 결국에는 히포에서 주교를 하면서 이 사람이 히포의 아구티누스도 이제 이름이 명칭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 아구티누스가 그 이전에 히포에서 주교가 되기 이전의 어떤 활동들보다는 히포의 주교가 되고 나서의 활동들이 어떤 아구티누스를 그 당시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업적 이런 것으로 자리 잡기 기독교적 정체성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이분 초기 저작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회심 입고 나서 쓴 초기 저작들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백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주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 같은 경우에도 코프트족의 침대 아프리카로 와서 쓴 거잖아요. 이런 후기 저작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후기 저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교리를 거의 정립하는 유명한 저작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초기 저작들을 보면 심플라톤주의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수사학자로 있다가 로마로 가고 또 이후에 정식으로 또 수사학자로 뽑혀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기독교에 귀화하기 직전에 꽤 중요한 한 2, 3년 기간 동안 심플라톤주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암브루시우스라든가 주변의 사람도 어머니 모니카의 어떤 양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다 보니까 초기 저작들은 기독교적 정체성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존의 체계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심플라톤주의 요소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초기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또 연구가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활발하지가 않아요. 초기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네. 초기의 저작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아구티누스 하면 히포의 아구티누스 이렇게 이야기해지고 그 히포의 아구티누스라는 말이 단순히 주교가 했다는 개념보다는 아구티누스의 초기 저작이나 정기였던 사상보다는 후기의 사상을 중심으로 아구티누스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기와 후기 사이였던 그런 변화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구티누스 그러면 하나에 그냥 퉁 쳐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이러한 아구티누스 연구가 아구티누스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모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곤 싶은데 정말로 아구티누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구티누스의 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론 이런 걸 많이 썼어요. 무슨 론을 많이 썼는데 교사론 행복론 이런 게 초기 저작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 저작들이고. 초기 저작들의 특징은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초기 저작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카데미 학파 반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카데미 학파 반박이. 아구티누스의 생애는 거의 잘 알려졌지만 여기 타가스테에서 태어나가지고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자가 되잖아요. 수사학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글을 쓰고 말하는 건데 중세 이후의 수사학은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문외창작과 같은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고대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간 인문학?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문서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고대에는 문서를 쓴다고 하는 건 정말 법령이라든가 종이 자체가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드물게 사용됐거든요. 대부분은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통해서 범죄가 생겼을 때도 말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인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말을 잘하느냐가 그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가 또 말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경제를 하거나 법률을 하겠다고 할 때 말하는 방법 혹은 글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서도 잘 드러나냐면 바울의 서신들 같은 경우에 바울이 직접 쓴 편지도 있지만 몇몇 국위 서신들 특히 옥중 서신을 보면 누가 대신 써주고 그 밑에 내가 큰 글자로 내가 나의 말인 것을 증명한다 이러면서 밑에 싸인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서도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문학적으로 아니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흔히 사람들이 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이런 어떤 문체와 이런 어떤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었어요. 무슨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기본 구조와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였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사학이 1차적으로는 말하고 글을 쓰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 다음 모든 학문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진검다리 내지는 그런 거였네요. 당신이 앞으로 올리트 되고 싶다면 수사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든 앞으로 뭘 하든. 이 양반 16살 때 유학을 갔어요. 그렇죠. 아니 이때 사람들은 다들 물론 나이를 많이 먹기 전에 다들 이제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16살 때 너무 다들 일찍 이렇게 잘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일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대 교육이 아니잖아요. 근대 교육은 가장 장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이야기하면 모든 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 자체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넓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달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장 효율적인 방식 한 사람의 교사가 다수를 아니면 한 사람의 강사가 다수를 그렇죠. 그런데 이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를 들어 20세기 들어도 달라진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렇죠. sns 사용하느냐 유튜브 공간이냐 뭐 이런 거지 방법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고대는 도제 방식이에요. 스승 밑에서 살면서 배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 쫓아다니면 3, 40명씩 쫓아다니고 실제로 뭐 소크라테스처럼 유명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도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제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으니까요. 그렇죠. 12명이 중에서 출발해서 70명 그다음에 300 몇십 명 이렇게 막 이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사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70명까지가 그래도 나름 성경도 나와있기도 하고 2명씩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 해봐야 70명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마이크나 이런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한 스승이 그래도 도제 방식으로 평생 동안 도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최대 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승의 마음에 들어야 돼. 돈 주면 내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일단 스승이 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보고 만약에 얘가 못 돋을 것 같으면 아예 학생을 받지는 않는 거죠. 스승님 저를 제대로 받아주십시오 갔는데 이게 싹수가 안 보이면 가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도제 방식은 일정의 수업률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고대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률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그 스승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 능력을 보여주든지. 네.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능력이 막 뛰어나고 뛰어나든지. 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나 다 학문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학문이라든가 그 스승의 입장에서 뭔가 이제 미래가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학문을 배우고 그리고 로마에 보면 가정교사 제도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빨리 발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 자체를 뭐랄까요 우리가 쓰지 말하는 고급 학문 고등학문을 우리가 일반 지금 우리 근대적 교육보다 좀 더 빨리 배우는 문화적 환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고대 철학자들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학문을 많이 시작하죠. 그렇죠. 아우테노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네. 갔죠. 그러면 카르타고나 히포나 그 근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포로 왔을 때도 카르타고와의 이런 갈등률도 있었을 것 이랬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어릴 때 이런 연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도 있었겠어요 오히려 보면 카르타고나 히포 쪽에 했던 학문을 했던 사람들하고는 좀 갈등이 드라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 도나투스 논쟁이나 펠라교스 논쟁을 보면 대부분 로마에 있다고 온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카르타고나 아니면 이쪽 히포지역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도망났던 사람들이 카르타고 이쪽 지역에서 힘을 얻게 되면서 많은 추정대를 얻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예를 들어 펠라교스 같은 경우에 자유지 논쟁 굉장히 하나의 은총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원래 펠라교스는 브리타니카라고 그러죠. 브리타니아. 영국. 지금은 영국 지역에서 온 수도사였어요. 네. 그렇죠. 수도사였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 당시에 영국 그러면 사실 엄청 먼 곳 아닙니까 먼 곳뿐만 아니라 약간 진짜 촌똥네죠. 네. 그렇죠. 우리가 갈리아 전기 보면 카이사르가 지금의 프랑스 북부 그다음에 독일 아주 남쪽 서남쪽 이쪽 지역에 전쟁하러 올라가잖아요. 다 오랑캐들. 다 바바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랑캐들 살던데 아닙니까. 다 바바리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건 뭐 그 당시에 브리타니아는 더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다가 16살 때 공부하러 갔다가 로마는 어떻게 해서 간 겁니까? 로마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큰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카타로 가서 동거생활을 해서 아이를 낳죠. 거기서. 네. 아이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만의교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동거생활을 하기 전에는 공부하고 이런 평범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려고 만의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만의교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저는 뭐 이 어거스틴이 아니면 만의교를 들을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제는 왜냐하면 고대 종교 지금은 사라져버린 종교이기 때문에. 네. 뭐 페르시아 쪽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만의교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카르타고 지역에서의 만의교는 조금 달랐어요. 만의교. 그리고 더구나 이 당시에는 뭐 기독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만의교는 단순한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는 이원론을 기반으로 하는 철학적 체계에 좀 더 가까웠어요. 이때 만의교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구티누스가 이제 20살 때부터 이제 만의교에 빠져가지고 한 9년 정도 빠졌었다고 그러는데 이 젊었을 때부터 선악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죠. 아. 만의교는 왜 세상에 선악이 존재하느냐고. 아예 신 자체가 선을 대표하는 신이 있고 악을 대표하는 신이 있잖아요. 세상이. 아. 세상이. 네네. 플라톤 철학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 철학이 정말 위대하긴 하지만 플라톤 철학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악을 설명하지만. 악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플루트니스가 이제 나오는 건데 만의교는 더 명확하죠. 깔끔하죠. 깔끔해요. 선의 신이 있고 악의 신이 있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 있고 인간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타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악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고난이나 고민 아니면 그 선과 악 속에서 갈등하는 다양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해 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악을 기반으로 하는 이원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가느냐는 거죠. 아이고 생뚱맞게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악이 끊임없이 싸우면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만의교는 기본적으로 선을 대표하는 신과 악을 대표하는 신이 있는데 두 개의 힘이 어느 쪽이 만약에 더 우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더 발전하거나. 그게 변증법 아닙니까? 정반합의 변증법이 그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힘이 똑같으면 달라지는 거죠. 똑같으면? 똑같으면.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만약에 우위에 있으면 악이 선과 싸우다가도 결국에는 선의 힘이 세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인 거죠. 움직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아니면 악의 힘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선이 나타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악하다가 사회가 뭐예요? 악의 신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50대 50이면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원론 다시 말해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만의교가 굉장히 유리한. 취약하고. 그런데 좋죠. 왜 인간은 갈등하느냐. 왜 인간은 선을 추구하냐. 인간은 왜 악을. 선과 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욕을 벗어나서 역사의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만의교는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만의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마 9년 동안 있으면서도 아마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남아있었을 텐데 결국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특히 하나님의 노성을 통해서 뭐랄까요? 기독교적 직선적 역사관이 형성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발전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이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역사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간다. 그것은 이제 종말 때 이루어지는 이 역사인데 만의교적인 어떤 사고방식 속에서는 역사관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였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리고 조금 더 뭐랄까요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로 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아니면 사상체계가 만의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채워줬기 때문에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개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카르타고에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같이 살고 부인인 거죠 말하자면 부인도 있고 애도 있는 거니까 그럼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굳이 로마 밀라노로 갈 이유가 공식적으로 수사학자가 되고 나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직업을 얻게 되죠. 직장 때문에 갔군요. 네. 카르타고에서 하다가 아무리 본인이 태어난 고향도 가깝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역시 역시 수도 제국의 수도로 가야죠. 그러니까 초기에 개종하기 이전에 아우티누스는 굉장히 선과학의 문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사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학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엘리트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렵게 공부해서 수사학자가 됐어요. 가르타고에서도 꽤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했는데 당연히. 이제 큰 데 가야지. 큰 데 가야죠. 큰 데 가야지.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수사학자를 또 필요로 해. 아. 저기 구직공고를 본 거군요. 네. 구직공고를 보고. 아. 로마로 가면 내가 수사학자로서 충분히. 수사학교 같은 데가 있었을 테니까. 뭐 다양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기족들 교육도 그 당시에는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기족이 아닐 경우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기족 자제들을 가르치거나. 아. 가정교사로 들어가가지고. 네. 아니면 그 직접적으로 그 기족들에게 법률적인 혹은 정치를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뭐 아부티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동네였죠. 게다가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을 뿐더러. 그렇죠. 큰 도시로 그래서 직장 때문에 거기 갔군요. 그때는 아직까지도 많이 교도였고. 네. 사실 그 로마가 보면 로마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제국의 수도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 제국의 어떤 이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일이 죽거나. 아. 그렇군요. 빈박을 당하거나. 잘못 얘기했다가. 네. 뭐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학문적으로 아우티누스 이전에 로마의 클레멘트처럼 그건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로마의 클레멘트처럼 뭐 최초의 교황 이런 식으로 추대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존경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의 키프리아누스나 카르타고의 테르테누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하다못한 안티오키아의 크리소스톰 같은 경우에 이런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나 설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되게 중요했어요. 로마의 수도니까. 중심지였으니까.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카르타고 나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파도기아 이런 로마 외곽 지역에서 신학은 발전했지만 적어도 이제 4세기까지 발전을 했는데 어떻든 나중에 엄청나게 교회 사적 측면에서 중요했던 일들은 다 로마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나 비기독교나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제 수사학을 공부한 엘리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군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걸 좀 잘 무슨 말인지 지방분권 이런 걸 잘할수록 나라가 좋죠. 아니. 그러려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니 아니면 저기 또 어딥니까 수도를 옮기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막 했을 텐데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군요. 네. 뭐 그래도 어쨌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죠. 수도를 옮기니 어쩌저고 하다 해도 결국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가 엄청 세력이 강했었는데 콘스탄티노플 공예회를 딱 거치면서부터 서방교회보다는 동방교회 쪽에 더 신학교의 무게가 힘이 실리게 돼요. 수도가 옮겨졌으니까. 수도 옮겨지기도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고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강의에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니키아 신경 그러면 니키아 신경이 두 개예요 원래는. 325년에 처음 제출된 니키아 신경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원본이라고도 하고 니키아 신경 원본이라고 하고 초기 니키아 신경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채택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사에서 니키아 신경 그러면 325년에 채택되었던 니키아 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공예에서 원래 325년에 채택되었던 니키아 신경을 가져와서 거기에 5개 조항을 추가하고 7개 규범을 더 넣어가지고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공인을 하거든요. 그럼 더 확장시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키아 신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거는 제출은 됐지만 채택되지 않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325년이 니키아 신경 때문에 그 동쪽과 서쪽이 또 대반 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원본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는 가운데서 필력현 논의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사에서 니키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니키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381년에 이제 채택되어진 특히 공인되어진 신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원래 325년에 채택되어진 것에서 5개 조항인데 이 5개 조항은 대부분 성령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7개 규범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니키아 신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동일한 니키아 신경인데 지금 동방정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성령의 발출 혹은 발현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라고 고백하고 우리 서방교회나 개신교 쪽에서는 태돌릭 쪽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어떻든 이 니키아 공의 때가 화나더라도 서방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의에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125년에 원본이 결정이 됐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하는데도 동방교회가 이걸 이단이니 이렇게 못했던 게 그만큼 로마라고 하는 데가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로마에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무리 지금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도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딱 결정이 되거나 그때부터 신학의 흐름 자체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싹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본격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구티노스 때는 그러한 힘들이 넘어가던 시대예요. 전환점이 있던 시대. 과도기에 있었죠. 과도기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년 정도 가르타고 해서 수사학자로 있다가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서 한 1년인가 말했던 정도 있다가 흔히 말하는 수사학자 중에서도 제국이 인정하는 높은 공인수사학자가 되고 나니까 되게 엄청 똑똑했군요. 되게 똑똑했던 것 같아요.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아 성공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그 당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명예도 명예지만 아무래도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렇게 부자 돈 더 좀 벌고 그다음에 사회적 역량력도 그렇고 이런데 그때 마침 밀라노 지역에서 공인수석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밀라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유명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톨레레게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밀라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면 그 카르타고에서 갈 때 어머니 모시고 간 거예요? 밀라노에서 이제 어머니가 방문하러 오죠. 아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또 배 타고 또 가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밀라노로 가서 그러니까 로마에 한 1년 정도 있는 동안 거기서 이제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파들을 막 접하게 되죠. 그렇죠. 중심지니까. 중심지니까. 특히 이제 플라톤의 철학을 추종한다고 하는 플라톤주의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이데아로는 이게 아니고 약간 회의주의에 가까워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이데아처럼 완벽한 세계를 기반으로 지식을 정립하면서 플라톤주의가 딱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심플라톤주의에서도 등장하지만 육체나 물질을 약간 악한 방향, 악하게 해석하는 흐름들이 플라톤주의에서 나오잖아요. 심플라톤주의가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지식의 확실성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건 악하고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이데아의 세계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거의 무신부대한 거죠. 네네.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종교적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로마에 있었던 플라톤주의자들은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후에 그런 걸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밀란으로 가니까 아우크테니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플라톤주의나 심플라톤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밀란으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심플라톤주의를 연구를 하게 되죠. 또 공부를 하네요. 열심히. 그런 학문적인 여정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 초기 저작들에서 다 나오죠.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심플라톤주의를 긍정하면서 또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아우티누스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런 다양한 생활의 경험들 환경들이 이후에 그런 저작들을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아 일단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면서 계속 저작들을 써냈군요. 뭐 교사론 행복론 이런 것들을 써내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회심 사건이. 톨레레기. 네. 그러니까 385년에 밀란으로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386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가 길 가다가 나한테 애들이 얘기한다든가 서동여도 아니고 애들이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다고 아씨씨가 뭘 한다고 이러고 갔지. 아 애들이 얘기한다고 들어서 읽으라 그런다고 이걸 톨레레기 한다고 읽고 우리 또 이것 좀 저 안 좋아하지만 쫙 펴면 나오는 로마서 13장 이걸 읽고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꾸메는 얘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고백론 이런데 아우티누스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조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지 아마 한꺼번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계속 저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수교단에 있다가 독일을 왜 독일을 신학을 하러 갔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오셨는데. 미국 가야지. 네. 미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전 돈이 없었고. 네. 돈이 없었고.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20대 때 거의 뭐 20대 그 다음에 30대 초반까지 장애인 사역이 제 삶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장애인 사역을 하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물론 한국 교회가 누구보다도 장애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사회복지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많이 하죠. 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고. 그리고 투자를 하는 만큼 과연 어떤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건 좀 생각해 보는 문제거든요. 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관점 속에서 뭔가 좀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내면적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경기도 엔저대학원 가서 공부하면서 독일 사회학자들 글을 읽게 되면서 아 독일의 신학은 어떨까 독일의 철학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왜 독일로 가셨나요? 그러면 경기도 엔저대학원 가서 뭔가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떤 제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밑에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깔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고백론이 쓰여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자기가 쓸 거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회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학자들이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나 아니면 어떤 생각이었던 고민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와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배경과 과정이 있었을 거다. 본인이 많이기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에 와서 심플라톤주의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초기 저학들 속에서 심플라톤주의적 영향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살펴보면 본인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과학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교회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심플라톤주의에 연구된 것도 없고 로마에서 아카데미아 학파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른 사족 그렇죠. 다른 생각들 다른 생각에 대한 갈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암브로시우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암브로시우스는 우리는 뭐 태종처럼 태종이방원처럼 태종이방원 뭐 했는지 관심 없잖아요. 중량은 세종아버지니까 다 이러는데 네. 그런데 태종 자체도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것처럼 암브로시우스도 대부분은 암브로시우스 아고티노스의 스승 아고티노스의 밀라노 주교 밀라노 주교 회계의 어떤 전환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암브로시우스도 굉장한 뭐랄까요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어떤 통속이 있어요. 아고티노스 이전에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크리소스 투스무스라고 하면 서방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암브로시우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아고티노스에게 좀 가서 설교를 들어봐라 라고 해서 만나게 됐지만 그냥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에 아고티노스의 신학적 발전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 특히 3일체에 대한 아리우스주의를 배척하고 3일체를 정립하는 특히 아고티노스적 의미의 3일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분이 선생이실 테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를 만났을 때 그냥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가가 아니라 아고티노스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다양한 어떤 인식적인 변화 아니면 새로운 생각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암브로시우스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것들이 결합돼서 우리가 잘 아는 아고티노스의 회심이 일어났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톨레레게 성경 피웠다. 이거는 너무 모든 성인들을 드라마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톨레레게 사건이 지나서 회심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걸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못 돌아오죠. 왜 돌아오려고 합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직장이 잘 안 됐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주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심 사건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뭔가 어떤 새로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내가 이만큼 금융환향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거기 가면 또 대우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학문적으로도 선생님도 해보고 우리 지역 애들도 가르치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 모니카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배를 타지 못하고 못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런 걸 봐서는 어머님의 건강이라든가 다양한 요인들이 개인적인 요인들도 꽤 많은 부분 복합적으로 작품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 시절에 맨날 모니카의 기도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안 볼 수 있을 일을 만나기 전에 나오는 겁니까? 고백론 이런 데서 띵띵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시점이라기보다는 모니카가 끊임없이 아들을 위한 기도가 고백론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들을 위한 기도는 또 절대 아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의 귀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꾸준한 기도 기독교인이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향한 그런 사랑과 기도가 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어머니의 조언도 기도도 안 부르시구 수를 만나라 바라라고 하는 이런 것도 그 기도 연장선상일 테니까요. 오다가 그러면 어머니를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머니가 잃었네요. 고향으로 이제 못 돌아간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들 보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와 달리 고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잖아요. 낙은애가 된다라는 거. 그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아들이 있는 밀라노로 와서 안보리슛을 만나게 하고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까지 받고 이런 걸 경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배를 여러 가지 입건땜을 못하는 가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 돌아가고 그러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밀라노에 있다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는군요. 387년에 회개가 일어났다고 그러고 그 가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가 못 돌아가고 또 다시 밀라노로 돌아가는 가운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번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391년에 히포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주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라노로 가서 안보리슈스도 그렇지만 이미 이제 아우쿠티누스의 명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수사학자로도. 이제 이미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죠. 기독교계에서도 유명해진 거죠. 그렇죠. 또 스승이 안보리슈스 아닙니까? 서방교를 대표하는 안보리슈스가 야 내 제자야. 열몇 살 때부터 수사학을 공부를 하고 이미 뭐 밀라노 올 때 명성을 가지고 공인 수사학자로 왔으니까 안보리슈스도 스승이면 얼마나 명성이 높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주교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아닙니다. 3, 4년을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391년에 히포에 방문했을 때에 그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주교가 되죠.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여기 뒷잡은 거네요. 거기서 그리고 주교가 되고 나서도 원래는 거기서 계속 주교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주교를 하라고 사제세폼을 줬던 사람이 395년에 죽어버려요. 발레리우스라고 하는데 주교가 별로 매력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보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히포 그러면 돈이 좀 안 되나 보죠. 돈 따라서 밀라노까지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천박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민망한데 이게 사실 히포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아우티누스템이 엄청 유명해졌지만 당시에 푸가프리카 쪽에서는 알렉산드리 아니면 카르타고가 대도시였고 히포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 도시에 비해서 엄청 유명한 도시라고 또 대형 도시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더구나 밀라노에서 공인수도사로 있고 그냥 그 당시에는 주교가 아니었으니까요. 공인수도사도 밀라노에서 있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굳이 이걸 버리고 갈 대도시가 무조건 낮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본인에게 사제 소품을 줬던 발레리우스가 395년에 죽게 되면서 그 자리에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사제 소품을 줬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계속 사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제의식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발레리우스에 대한 아우티누스의 어떤 서로 간의 신뢰가 신뢰나 존중감이 있었다는 걸 이미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본인이 사제를 안 할 경우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제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히포의 아우티누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양한 형태의 고백론 제가 고백론 보니까 397년부터 400년 책이 나오기에는 400년인데 보면 395년에 사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책이 나온 건 400년이고 397년부터 쓰였다고 그러니까 사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고백론을 쓰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론을 고백론이 우리는 이제 아우티누스의 개인적 고백을 담겼다고 고백론이니까 그런데 저도 고백론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고백론을 보면 아주 시한한 것까지도 회개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고 막 이런 것까지 나도 그럼 그게 죄야?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개인적인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름이 고백론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아우티누스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서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 고백론을 쓸 때는 만약에 397년부터 쓰였다고 한다면 395년에 적어도 히포의 주교가 됐어요. 주교? 주교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개인적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고백록이 개인적 고백을 그렇게 많이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론의 기반을 이뤘다고 하겠어요. 그것도 생뚱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백록 자체가 죄를 고백하는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죄의 죄가 인간이 얼마만큼 죄악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거네요.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 죄 지었어요. 저 사람 죄 지었어요. 다 지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들이 결국에는 죄인지 고백인지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내가 살았던 것들이 다 죄악된 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큰 죄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인 거예요. 난 죄인이어야 돼. 죄인이어야 돼. 왜 내가 죄인인지 설명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고백록 읽을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고백록에 비춰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슨 죄든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회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백록을 처음 알았고 궁금해했었거든요. 대학 가서 읽어보니까 이거 무슨 죄가 이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걸 묻자주의로 이해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고백록이 왜 쓰여져 놓고 어떤 광고에서 아쿠테미소스가 이걸 썼는지에 대한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것만 읽어보면 이게 왜 원죄론의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쿠테미소스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원죄론의 기반은 고백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죄의 출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죄인이어야 되고 그럼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 되는 거고 내가 잘한 것도 죄여야 되고 내가 걸어간 것도 죄여야 되고 그렇죠. 내가 죄라고 못했던 것 같도 죄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쿠테미소스의 원죄론은 안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아쿠테미소스의 원죄론이 특별합니까 그럼 아쿠테미소스 이전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 생각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기독교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가 메시아가 되려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죄에 빠져있지 않은데 왜 구원자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출발점에서 거의 전제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죠. 아쿠테미소스의 원죄론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인간이 죄인인데 왜 인간이 죄인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어요. 대부분 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 가운데 인간이 들어간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그전에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초기 교부들에게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으로 설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옛 아담이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거고 그 옛 아담이 전체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전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다. 예수는 새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를 극복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인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새 아담으로. 새 아담으로.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새 아담이라는 담론이 나오게 되니까 만인구원론 같은 건 아니면 오리게네스의 그런 만물 회복 같은 개념들도 낯선 개념이 아니었던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런 논리가 당연히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초기 교부들 가운데서도 동방이든 서방이든 다양하게 발견이 되는데 도대체 왜 아담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구티누스가 이걸 나중에 고백록을 기반으로 쭉 원조론을 정립을 해나가면서 인간이 죄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선조들로부터 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인데 선조들로부터 죄를 물려받는 이유는 인간의 죄는 성적 관계에 의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얘기. 그거는 고백록도 고백록이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도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도성도 잘 살펴보면 뒤에 보면 윤리적 측면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한 문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백록도 고백록이지만 또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다양한 어릴때부터 결혼해놓고서 문서 속에 다 등장해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도성 중에 일부에 보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외에 그게 저 살펴봐야겠는데 책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죠. 네. 한번 찾아보셨죠. 하나님 도성이라고 기억은 하는데 인간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 이외의 성적 행위는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부간의 성적 행위라고 해도 이 양반 이거 참.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윤리체계를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출발점이 고백록인 거예요. 고백록에서 출발해야 그런 엄격한 윤리적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백록이 없이는 아구티누스의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고백록이 나오기 이전에 그다음에 주교가 되기 이전에 글들 속에서는 그런 어떤 원재론보다는 오히려 심플라톤주의적 철학체계가 굉장히 강해요. 대표적인 게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아카데미 학파 플라톤의 철학이 끝까지 가다 보니까 회조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구티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육체를 로고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카데미 학파다처럼 회의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고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완전한 화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더 이상 기독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본인이 초기의 초기 저약들 속에서는 본인이 배웠던 학문들이죠. 그런 학문들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읽어보면. 그 제목만 봐도 제목을 제가 다 뽑아왔거든요. 맨 처음에 결혼론을 씁니다. 그다음에 개시론 교사론 요한복음에 대한 논문 음악론 행복론 아름다움과 좋아에 대한 느낌이 되게 막 밝잖아요. 그리고 자유의지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아카데미 학파에 대한 반발 욕을 쓰고 그리고 영혼불멸론을 쓴 다음에 고백론을 쓰거든요. 이때가 이제 주교가 됐을 때쯤이겠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다 개념들이 다 플라톤 철학이나 뭔가 진리란 무엇인가 참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과 내적인 그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내적인 어떤 조합이란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단론 자체가 굉장히 형의사학적이잖아요. 그러다가 바뀝니다. 고백록 돋백록 보금의 조화에 관하여 인내론 창세기의 문자적음이 자연과 은총에 관하여 삼위일체론 라우덴티움에게 보낸 안내서 기독교 교양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재고록 이렇게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죠. 30년에. 그러니까 395년에 주교가 되고 나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적 사상. 그 삼위일체론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무게감이. 그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고투족의 고투족의 침입 이후에 로마가 불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도성이 나오게 되는데 고투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불타고 나서 나오는 저작들은 또 그 이전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굳이 아우구티노스의 저작을 나누자면 회신부터 주교가 되기 전까지 주교가 되기 전까지의 초기 저작들. 저작들. 그러면 395년부터 고투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을 기반으로 그 이후의 저작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아우구티노스의 이런 생각들이 어떤 변화가 분명히 보이죠. 우리는 그냥 쭉 읽어내려가지만 생각들의 변화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제목만 해도 좀 이 그림의 무게감이 달라요. 네네.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고 그런 전환점의 어떤 가장 큰 전환 중에 하나가 이 고백록이죠. 그리고 고백록이 없이는 원조론이라든가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아우구티노스적인 어떤 체계라고 하는 게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고백록은 사실은 우리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군요. 중요하죠. 중요한 책이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내가 회개하는 책이라고 개인적인 어떤 고백 정도로 우리는 봤지만 개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원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설명하는 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백록을 그냥 단순히 아우구티노스가 그냥 자신의 물론 아우구티노스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자기 개인 이야기니까 정기처럼 느끼는. 그런데 그거 정기만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게 이 책의 출발점으로서 고백록을 읽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그가 왜 고백록을 자기 철학서적 같은 데서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겠어요.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언어의 문제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한나 아르헨트 같은 정치 철학자는 박사 논문을 아우티노스의 초기 저작들을 연구를 하는 것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교사론 이야기를 했지만 교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성서의 언어에 대한 이해거든요. 교사론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로학교 교사를 위해 쓴 게 아니라고 교사론인데 교사론에서 가르치는 자의 가장 출발점은 성서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요. 아우티노스의 언어학 혹은 해석학의 출발점이 교사론이거든요. 이 교사의 교사는 목사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자, 포괄적으로. 그렇게. 포괄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전에는 굉장히 예를 들어 해석학, 굉장히 학문적이면서 어떤 철학적인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중요한 시대였고 고백록이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교리적인 어떤 정립이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도성이 나오면서부터 단순히 어떤 원재론, 개인적 차원보다는 역사의 문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쭉 변화를 보게 되니까 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벌써 굉장히 긴 시간을 짧게 30분이면 할 줄 알았더니 다음 우리가 주제를 할 때 다음 주부터 한 3주 정도 하기를 했지 않습니까? 3주 정도 하기를 했는데 어떻게 교수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중요한 논쟁들에서 먼저 좀 살펴보고요. 논쟁들. 네네. 아구티누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도나투스 논쟁. 도나투스 논쟁은 주교가 되면서 도나투스 파하고 아구티누스가 부딪히게 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히포 있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구티누스의 초기에 어떤 신학의 전환점에 있어서 고백론과 함께 도나투스 논쟁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 살펴볼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논쟁. 아 펠라기우스. 네네. 펠라기우스 논쟁을 살펴보면 후기 저작들에게 있어서 왜 아구티누스가 역사의 문제나 아니면 은총 논의에 있어서의 확장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씩 보는 것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책 전체를 아우르는 게 훨씬 더 폭력이 있겠군요. 일단은 그 두 주제를 가지고 아구티누스의 중요한 농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 정말 다뤄야 되는데 많이 다루지 못했던 예를 들어 고백론의 내용이라든가 하나님의 도성의 내용이라든가 그 이전에 몇몇 내용들 중에서 유명한 것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 아구티누스의 체계를 이하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아구티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교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중세 교부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글쎄요. 넣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세 초기 안셀무스까지는 아구티누스의 철학 신학이 기반을 이루고 있으니까 신학적인 체계로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저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초기 교부들을 후기 교부를 마감을 하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좀 길게 우리가 세네 파트로 나눠볼 생각인데요. 살짝 어려운 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도나투스 논쟁이나 펠라기오스 논쟁은 챕터 한두 개짜리로 요약된 것들이 인터넷에 있을 테니까 혹시나 다음 것이 기대가 되면 그런 챕터 한두 개 정도 읽어오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